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지금 치앙마이 버스터미널 3에 왔고요 오늘 파야오로 가기 위해서 그린버스 터미널 그린버스 표 사러 왔습니다 원래 오늘 11시에 예매를 해놨었는데 일이 좀 생겨서 버스를 못 탔고요 표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예요? 혹시나 표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데에도 표가 있을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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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버스표가 없습니다 아 케이드 2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길 건너편이 아케이드 3이고 여기가 아케이드 2 버스터미널 길 하나 차이로 2와 3이 나뉩니다 아케이드 2 버스터미널 아 너무 웃음 대부분 장거리 노선만 있고 장거리 노선인 하야오는 그린버스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버스는 포기를 했고 플램비를 가동시켜서 하야오 게이트웨이 호텔까지 볼트를 불렀습니다. 일단 하야오 게이트웨이 호텔까지 거리가 146.9km 나오는데 702W에 불렀습니다.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호텔이 체크인 당일날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야오로 안 가게 되면 3일 예약해놓은 숙박이 환불 불가 상태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02W를 내고 하야오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한국도는 한 26,000원 정도 150km면 서울에서 어느정도 위치까지 되려나 서울에서 평택 정도까지 되려나요 지도 검색해보니 강남구청에서 세종 정도까지 가면 15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비싼 요금이 아니죠. 태국 물가에서는 당연히 비싼 거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기사가 잡혔는데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버스는 버스터미널3에 있고요. 인터넷 그린버스 홈페이지에서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11시껏 예매를 했다가 놓쳤습니다. 버스 요금은 240파트고요. 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볼트 택시도 실패하고 지금 하야오 가는 버스 타는 곳에서 4시 마지막 차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계시는 분이 열심히 지금 탑승객들한테 탑승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고요. 저보고 여기 앉아있다가 빈자리가 나면 태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 제대로 꼬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게 버스는 제가 놓쳤기 때문에 제 탓을 해야죠.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대전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봅니다. 일단 호텔 쪽에는 연락을 해봤는데 호텔에서는 일단 일정을 변경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지금 현재 시간 3시 54분 6분 남았으니까 제발 자리가 나기를 바라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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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สำ Сережillä ings are you like passport here? Poranger are you like passport here? or did you not go passport here or not? ok hiyaun today, 4pm 취소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권하러 왔고요 태국 면허증이 있으신 분은 태국 면허증을 제시하시면 되고 없으면 여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핸드폰 번호가 있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155발드 55발드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티켓을 발권을 했습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여기가 버스에 합성하는 곳입니다 자 하여워까지 3시간 걸린답니다. 여기 버스 뒤쪽에 오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약간 밀어왔긴 하죠? 엄청 좁습니다. 엄청 좁지만 이렇게 화장실이 너무 짧게 되어 있지만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물 내리는 버튼은 이 버튼입니다. 버튼 내리시면 되고 손 씻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는 VIP 좌석 세 자리 되어 있는데 두 자리 두 자리 되어 있는데 일반석 공간입니다. 좌석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옆으로는 좀 옆으로는 좁고 앞으로는 공간이 좀 있고 지금 4시간 넘었는데 신발을 하나 끌려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비상 대피도 뒤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저 앞에 지금 넓은 VIP 좌석은 240 버튼 일반 좌석은 159 버튼입니다. 155 버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주소입니다. 이 포나한 기간을 첫번째로, 이 포나한 기간을 세월한 주소입니다. 이 포나한 기간을 통해 수업에 있는 수업에 있는 경험한 성장, 해외, 해외, 기간을 통해 경험한 경험한 경험을 통해 경험한 경험을 통해 이른바 3시간만에 있는 역할을 통해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 에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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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까지 걸어서 길건나에 와인샵도 있네 여긴 생활용품 자파 이런 거 판매하는 거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걸로 봐서는 일반 소매 상점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바로 페이아오 게이트웨이 호텔이 있습니다 와 정말 예술이다 여기가 현직분들이 엄청 많고 맛집이 나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을 해 볼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